과잉선수 매트 3번 70번 경기 이소정 선수 박꽃보라 선수 경기입니다 이소정 화이팅 파이팅 가자 가자 천천히 가 천천히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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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밀어 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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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잡힌거 뜯어 먼저 뜯고 시작해 조금만 깜빡해 허리 피면서 나이스 자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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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천천히 해드려 첫 번째로 진짜 너무 큰 종현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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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짓수가 손유결 선수, 어센티 주짓수 김영윤 선수 1번 매트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본주짓수 윤성현 선수 5번 매트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본주짓수 윤성현 선수 5번 매트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중등부 화이트 남성 마이너스64 정지윤 선수 한윤서 선수 시상대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중등부 화이트 남성부 마이너스64 정지윤 선수 한윤서 선수 시상대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먹기 뜯고 4분간에 맞춰서 난다 3분간에 맞춰서 난다 3분간에 맞춰서 난다 어떤 상황에 대해 얘기할까 압박을 받아도 아프잖아 그러면은 본인이 아니었고 바운스 존 플랭크 분단 최상우 선수 3번 매트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존 플랭크 분단 최상우 선수 3번 매트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5분으로 안 오실 경우 시격 처리됩니다